아씨 긴장된다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가볼게요 조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넥슨이 뭔들이 너를 불러 Just a little bit up 이대로면 잘려 baby Yeah yeah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거는 오늘 합니다 오 와우 놀라 너 할 나위 없이 꼬라박으신 메이플 상태 보통 직원 변명도 못 내밀고 낄끼리 잘려서 치킨집 차리겠지 잘 들어 주의 쌀 숭이들 죽일 자식들아 형거래 약관이 반주의 망치로 뒤통수 한대 맞은 듯이 머릿속이 띵하고 어찌라워 조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병신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up 이대로면 잘려 baby 뭐 하나 빠짐없이 조졌구나 her 아아우 her 아아우 her 아아우 어원이 벙벙해 her 아아우 her 아아우 her 너 말곤 전부 잘나가 하회하게 뻗은 매출 넌 벌어 기절 힘든 캐셜 각정 부담 준 매배 남자 싸이해 넌 빈틈 멈피커 나의 올리피아 창세 능력이 있어도 허세는 많은 그 시계와 적절한 패션감 기원은 맵포인 캐시 주위에 리선족들 주위 자식들 하나 같이 도파민 위주에 망치로 뒤통수 한대 맞은 듯이 머릿속이 띵하고 어찌라워 조졌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날 쌀쌀쌀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you 딸먹게 아껴 baby 뭐 하나 빠짐없이 파는구나 her 아아우 her 아아우 her 아아우 어원이 벙벙해 her 아아우 her 아아우 her 아아우 너 맑은 전부 취업해 바위처럼 무감정한 내가 이렇게 다시 광대가 된다 정신 차려 보니 일리부터 써봐 정상화해버려 정말 꼭 닦아와 누군가 다가와 말 걸면 난 사료만 던져줘 공정위는 안 돼 돈부터 가져와 물렀었단 물통 heart out heart out 널 피달린 but 네 저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날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you 네 선족 다 죽여 baby 뭐 하나 빠짐없이 정상화의 쌀 우 우 쌀 리존 상화 강행의 쌀 우 우 쌀 우 우쌀 우 우 우리 도전 부정 상화